표고버섯에는 핵산유도체인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나쁜 콜레스토료를 바로 제거하고 억제하고 그래서 성인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심혈관 건강에 좋은 표고버섯 여러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은 뼈가 튼튼하게 합니다 여러분 뼈가 튼튼하려면 칼슘,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풍부한 표고버섯은 바로 칼슘, 칼슘 흡수나 인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평소에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여러분 표고버섯으로 튼튼하게 뼈를 건강하게 해서 활동력을 증강시키는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